새로운 제자가 온다고. 새로운 제자가 온다고.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과... 제가 뭐가 부족하다고. 저 말고 또 한 사람을. 제가 오늘 빈증상해가지고. 빈증상해. 녹화 안 나오려고 그랬어요. 내가 수제자를 냅두고 또 제자를 싸우게 된다니까요. 싸우게 된다니까요. 우리 강 선생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. 강 선생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. 제 훌륭 제자 2기 나와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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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호쏠 grandmother. prueba. 파의 만큼은 꼭 하자는거죠. hadeывайтесь. 그리고 그거에서 교환 감사합니다. 와CM invariISH 진짜 너무 있네요. 예쁘게 생겼어. 네. 처음 봤어요. 처음 봤다고요? 출연자가 강아지처럼 봤는데. 대단하네. 이 정도의 각오는 있어야죠. 장도현 씨 다 보면 괜찮죠? 감사합니다. 장도현 씨 괜찮아요.